꼭 새겨듣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교 정권에 대해서는 현장의 민지인 것 분입니다. 오늘 지역위원장의 대표에 김현정 원예 지역위원장 혁민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고기를 끊고 목숨을 건 안식투쟁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대탄스럽습니다. 박수 태양투기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폭력적 발언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켜내고 민주당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 안정과 민생 태양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계를 닮아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택을 지하게 한 장 김현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연력 사유화를 넘어 연력 강태리 돌을 넘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나라라고 하며 을부를 통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은 무궁리 보물가루 배럭콘트로 내몰리는데 각자 고생을 하며 랩핑돼치고 초기업 초보자 감사를 하는 서민 인생 복이 정권 아닙니다. 신민군의 총관만을 다치하며 한반도의 리스크럼 키우는 굳이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일본의 핵폐수 해정기비를 유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 달성을 그려 공부를 하고 홍번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며 철진한 이냉동장을 선포하며 독립운동만의 역사를 지우고 진일 당궐국가를 선포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출발을 위하여 유선으로 종점을 변경했던 의혹에 대해서 단 흥믄지고 하지 않은 대통령 국민들의 무도한 국민이 인재로 환자로 죽어나가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나라 국민들은 눈떠보니 후지국이 되었다 이게 나라냐라며 판단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이런 무도한 정권에 와서서 더 세게 더욱 독하게 싸우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은 당원군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무재입니다. 조작 수사 조작 수사 조작 수사 중단하십시오. 진단하십시오. 작년을 내려놓고 국민과 똑같이 조작 수사하더라도 하지만, 거꾸로 검찰은 다른 국민에게 빽빽한 사퇴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수십, 스무백만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하고, 스무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1년, 2년이 가지고 변변한 불주만 없으면 수사 중변해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국문도 70일 만에 수사 중변했습니다. 아무리 조작 수사를 하고 기후사신을 유포해도, 진실의 복잡에서 이정룡 대표는 우정입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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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변압하는 깡패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연예지역에서 거기에는 정부 방방북공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연경협력공부를 설치하고 무고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연경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촛불이 핵불이 되고 핵불이 들불이 되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신발하겠습니다. 저희 이 결의를 다시 한 번 부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시 흰색변이 앞으로 공연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선착하면 마지막 부부 세 번 외쳐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성주! 아멘! 육성주! 아멘! 육성주! 아멘! 자리에서 여러분 모호 외쳐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육성주! 아멘!